안녕하세요 메가서디 영역 고등호쌤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간쌤이 이제 변형문제 또 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캐스트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만나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4월 1일입니다 자 만우절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4월달이 되면서요 가장 중요한 행사 바로 뭡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충분한 1년 동안의 실전 경험이 있죠 자 총 4번의 중간기말시험 보면서 우리 학교의 출제 경향이라는 거 파악했고요 또한 이제 이 변형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올해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자 1학년 신규 학생들은요 자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살살 시험 범위가 거의 확정 발표되고 있는데 세상에 처음 들어본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바로 뭐라고요 변형문제라는 거 뚜둥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기억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요 또는 3월달에 시험을 보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자 우리 3월 7일 자 우리 계약하고서 첫 번째 주 목요일날 뭐 했냐면요 2019년 처음으로 3월 학력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지역과 전라도 광주지역은 학력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학평이 시행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3월에 봤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다른 과목은 다르겠지만은 이 영어 같은 경우는요 학력평가 봤었던 이 영어 지문이요 우리 내신의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 반영이 됩니다 바로 이 변형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쌤이 오늘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중학교 때 영어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보통 한 시험 2주 전 아니면 3주 전 정도에 열심히 빡빡하게 본문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달달달달달 외웠더니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한 94호 점 정도의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역시 제가 늘 써봤던 이 외우면 된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고자 하는 친구도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무조건 다 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첫 번째 중간고사 일단 우리 뭐야? 시작부터 기선제압하고 출발해놨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세심한 노력을 하는 애자들을 위해 쌤이 변형문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학습법을 오늘 시간 준비한 거 됐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자 먼저 변형문제가 뭡니까? 자 이 변형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변형문제 읽어보죠 독해 지문을 동일 또는 일부 바꾸어서 다른 유형으로 출제한 문제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서 출제한 문제 됐냐? 자 여러분들 3월 학력평가를 보시면요 우리 1번부터 17번까지 뭡니까? 바로 듣기 문제고요 다음 이제 18번부터 어디까지? 45번까지 이제 독해 유형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바로 포함인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자 또는 뭐 시험을 안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분들 독해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는 독해 유형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 3월 학평에 봤었던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지문을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 예를 들어서 원래 학평에서는 어휘의 쓰임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 지문 내용 이렇게 보면 뭐야? 빈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다음에요 또 원래 문제는 순서 문제였는데 자 변형 문제는 뭐야? 문장 들어갈 위치로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 지문이 동일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 학교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 자 우리 학생들 요 지문 아마 딸딸딸딸딸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출제자의 터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내용 의미의 지장 없도록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고요 또는 단어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부정문으로 바꾼 다음에 단어에 쓰임 바꿔놓으면 어떻게 충분히 내용 전달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 그래서 쌤이 하는 얘기 자 무턱대고 외우는 부분들은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님들 봐봐 외운 친구들은 충분히 본인이 시험 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고 풀어갈 생각 아니라 아 이 지문 내가 외웠었는데 외운 내용 뭐였지? 앞에 있는 시험지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어떻게 의도했는지를 볼 게 아니라 자꾸자꾸 본인의 그 기억석을 떠듬떠듬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 푸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살짝 바꿔놓은 그 실수에 낚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쌤이 할 말은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아울러서 이제 이게 시험 범위에 반영되는데 여러분들 학교별로 조금씩 편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자 예를 들어서 1번 학교는 자 그냥 3월 학평 3월 학평 2번에 중간고사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학교 또는요 자 3월 학평인데 20번부터 40번까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학교 또는요 그냥 특정하게 문항 번호를 딱 찍어서 지정해서 반영하시는 학교 또는요 쌤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번엔 홀스만 반영한다는 학교 그래서 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보겠어요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앞으로 쭉 이제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중간기말 내신을 준비할 텐데 자 어쩌다 1번 외워서 그게 1번 포텐이 터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운에 따른 부분들인 거고 네가 그렇게 외우느라고 시간 투자한 노력을 위해서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하고 단 1번의 예외가 없는 제대로 된 물고기 잡는 방법처럼 그렇게 학습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알겠니? 그럼 자 이제 일단 변형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시험범위 어떻게 나온지 여기까지는 파악이 됐죠 그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과연 어떻게 변형 문제를 준비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변형 문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자 먼저 말씀하신 여러분들 자 우리 독해 지문은요 총 18번부터 45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자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자 쌤이 여러분들 그동안 쭉 실제 학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다 수거를 해서 당연히 지문 분석을 하겠지 그래서 왜 이런 지문 나왔고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특징을 전국의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를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인 거고 자 쌤이 담당하거나 또는 쌤과 또는 친분 교류인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쭉 받아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해서 공통분만을 찾은 게 뭐냐 바로 이 지문에서 잘 나온다고 알겠니? 자 시험범위가 독해 1번인 18번 바로 편직을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부터 45번 장문독해 두 번째까지 모든 지문이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 만약에 이 모의고사 한 세트가 전부 다 시험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많으면 한 8, 9 지문 정도가 나오겠지 아 8, 9 문항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항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잘 좀 보면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되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기출문이 보니까 학교 담당 선생님들께서 주로 변형 문제로 출제하시는 지문 어디라고? 바로 이 논리독해 유형 총 18개의 지문 여기서 주로 나오더라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논리독해 유형이 뭡니까? 라고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알겠니 여러분들? 자 우리 원래 문제용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추모 문제 나옵니까? 31부터 34까지 4문항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순서별 ABC 고르는 그 2문항 그 다음에 문장 들어갈 위치 2문항 그 다음에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요양문 그 다음에 업법 어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주의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2018년도까지는요 여러분들 문항번호로 30번입니다 30번 문항이 뭐였냐면은 자 1, 2, 3, 4, 5 그래서 밑줄 친 5개의 대명사 중에 가리키는 대상이 틀린 것은? 그래서 지칭 대상을 묻는 문제가 작년까지는 출제가 되었는데 네 올해 2019년 3월부터 요 유형이 바뀌었죠 뭘로 바로 이 함축 의미출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를 영어로 파악할 수 있는가 라는 지문으로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이 지칭 대상 1, 2, 3, 4, 5 중에 틀린 양으로 오는 거 그래서 요럴 때는 보통 지문이 일화 스토리텔링 지문이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변형 문제로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지문인데 올해는 요 함축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논리성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 오케이?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 뭐야? 장문독회 1번 뭡니까 이거? 41, 2번 문제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면 18개 지문 요런 부분들이 주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럼 일단 뭐야? 아 내가 공부할 때 이 지문부터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1단계는요 핵심이야 꼼꼼하게 해석 쓰기 꼼꼼한 해석 쓰기 자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시험을 치를 때 그냥 눈으로 슉슉슉 읽으면서 각 유형별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잘 풀면 되는 시간과의 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신에서는요 변형 문제 대비할 때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야?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쓰는 부분들 자 여기 3단계에 대한 건 잠시 후에 한 번 더 상세 설명할 거고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1단계 뭐 한다? 지문에 대한 해석을 써보는 거 차근차근 끊을게 하고 직독직해 하면서 말이지 두 번째는요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깔끔하게 잘 된다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바로 이 지문에서 어떻게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분석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이게 2단계 됐니? 다음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숙달하면 차근차근 실력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혼자 하기엔 좀 부담이 있고 무리가 있고 스스로가 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용하라는 부분인 거야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요 자 그럼 봐봐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됐고 출제 포인트 분석하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부분들 차근차근 잘 입력이 되었으면 과연 잘 들어와 있는가 출력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형 문제로 실전 연습하는 거 요렇게 3단계로 공부한다는 거 알겠니? 자 한 번 더 우리 시작할 때 뭐였습니까? 무조건 변형 문제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 내신에 반영되는 부분들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낯설고 걱정되고 두려움만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바로 뭐야? 무엇이 나올지를 준비하고 정보를 가지고 차근차근 밀도 있는 대비하는 거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라고 두는 게 아니라 쌤이 강좌, 교재 다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이용해서 쌤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고요 이번 첫 중간고사 고등학생과 열심히 혈공해서 중간고사 대박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